왜 죽였어요? 남을과 다른 여인을 바라보는 것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내 사랑을 죽여버렸어 내 사랑은 많이 늘 바라봐야 했어 그러나 그러지도 않았어 우리의 마수지 방에는 그녀 생각은 저쯤에 묻히고 다녔어 아 그것은 아개가 아니라 나 사랑 너 때였어 그래서 죽여버렸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 난 그녀들을 죽여버렸어 방주 가라운 그녀는 나를 깨웠어 그러나 울게 왔을 때마다 내 사랑은 홀로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안고 눈물이 더 흘렀 가 여명의 눈 그녀가 나를 쳐다 오진다고 칠퍼런 태양이 밝아오면 그녀가 네게 다가오지 않다고 추축하게 추축하게 느끼고 있었어 아 아 내 사랑은 그녀에게 손 눈도 대지 못하고 이 겁쟁이 이 사랑은 그녀에게 로마 도 대지 못하고 쓰라리게 쓰라리게 앓고만 있었어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알렁진 심장을 찢고 잘나 하얀 방각을 새로 발랐어 하얀 새로 발랐어 나 하얀 방각을 하얀 방각을 하얀 하는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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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